그러면 2025년이 아니라 한 7년, 8년이 되면 종국에는 영상 제작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텍스트로 뚝딱 하면 딸깍 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영상 제작자 멸종합니까? 테크니컬 리포트를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만들어놔 똑같아요 언어의 단어 혹은 언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쪼개서 이 친구한테 학습시키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언어를 쓰는구나 하고 언어를 내뱉는 것처럼 비디오를 쪼개는데 시간과 공간을 쪼개서 정렬될 값을 주니까 이 친구가 비디오도 그려내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I 연구자들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게임 엔진인 언리얼5의 기본 데모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시 예를 보면 구도가 되게 레이싱 게임에 보인 듯한 차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고 오픈 AI가 언리얼 엔진으로 학습시킨 것 같다 이런 모든 오브젝트 장면들을 실제 비디오를 학습시킨 게 아니라 게임 엔진으로 가상 환경을 수천 수만 개를 만들어 두는 거죠 만든 수천 수만 개 환경들을 다시 AI한테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AI가 학습하다 보면 이게 일반 물리 세계구나 이런 원칙으로 구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장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찍으면 NG샷이 진짜 많잖아요 흔들리거나 포커스가 나가거나 잘못 찍히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컵만 있다 네 오케이 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왔지? 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다가 자동차 HP 보여주고 자동차 내고도 이제 50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은 게임 화면이에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이미 텍스트를 입력한 이미지 만들잖아요 그 이미지를 넣으면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보여주시죠 이런 게 있고 가장 신기한 게 또 이건데 얘가 이렇게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게 되게 애니메이션을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줍니다 약간 오프닝 효과 같은 느낌 오프닝 효과 이것도 AI 이미지예요? 네 플루스 에이온 같은 로마 유적지를 날아다니는 드론이죠 FPV 드론인 것 같고요 FPV 드론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는 게 사실 어떤 FPV 드론도 힘들 거고요 아마 이걸 프로그래밍을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 놓으면 아마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진 않겠죠 FPV 드론 하시는 분들은 인컴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아는 사람 지인 찬스 써가지고 한 번 해주세요 형 한 번 해주세요 하면 한 6, 7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린 여러분 유적지에서 드론을 날려서 FPV를 찍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로마 유적지를 치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철컹철컹 우리 바로 갑니다 공짜로 한국 비행기 타는 네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샷이죠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보면 물 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녀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샷이지만 이런 프로포트 샷을 만들어놔십시다 그러면 이 AIR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영상 두 개를 주면 이 두 개를 기묘하게 네가 한 번 연결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합성시켜 볼래? 라고 텍스트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그 드론 샷하고 이거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맨 처음에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뒷배경부터 잘 보세요 물 속에 들어온 듯한 장르가 바뀌면서 나비가 되고 그냥 콜로시엄인가? 하다가 어느 순간 나비로 변하면서 뒷배경이 산으로 변하게 되는 저희는 머릿속에서 텍스트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죠?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호랑이 퓨마군요 퓨마를 1인칭 이렇게 달 수 없어요 그럼 물려 죽겠죠? 이렇게 달린 샷을 보고 앞서 좀 자동차 샷 봤잖아요? 자동차 샷이랑 합쳐봐 라고 하면 이제 이 샷에서 이 객체가 자동차로 자동차가 도망간다! 자동차 도망간다! 자동차 도망간다! 자동차 도망간다! 그렇죠?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걸 할 때 텍스트 프론트는 두 개 장면을 합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군가는 트럭을 휴마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을 것이죠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휴마가 쫓아오면 차는 멀리 도망가겠지 왜냐면 휴마는 포식자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웃잖아요 그럼 끝났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까지만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가 뭐냐면 프론트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눈꽃이 잔뜩 열린 도쿄 거리를 우리가 실제로 찍을 수 있는 샷을 6개로 나눠봐 그러면 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다 이으면 그냥 브이로그 한 편 완성되는 거네요 보통 이런 거리에서 찍게 되면 여러 번 찍어야 돼요 뒤에서 한 번 어깨 뒤에서 한 번 사람 손 클로즈업해서 한 번 그런 거 필요 없이 처음부터 쭉 찍게 찍는 게 아니지 쭉 텍스트를 입력하면 샷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원하는 거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멀티캠을 돌린다고 하죠 1, 2, 3 찍으면 딱 되겠다 눈꽃이 열린 도쿄 한가운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눈꽃을 맞으면 지나가면 있냐고 찍으면 되겠죠 폭설로 인해 나뭇가지에 잔뜩 눈송이가 맺혔습니다 시민들은 눈꽃이 신기한 듯 만져봅니다 일본 당국은 오늘 오후까지 눈이 더 내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일단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웨딩 촬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웨딩 촬영도 하나의 장르로 굳어지고 있는데 웨딩 촬영을 하면 사실 그 결혼식을 내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예를 들어서 영상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내 얼굴하고 신랑 얼굴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우리 둘이 어디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객들 400명 불러놓고 지금 예식을 진행할 건데 그 웨딩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줘 이거를 의미 있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실제를 촬영한다는 의미가 저는 퇴색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실제로 가서 이렇게 촬영할 필요 없는 스탁 이미지들 있잖아요 스탁 포티지들은 좀 쉽게 대체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고 있는 몇 가지 비디오 스탁 이미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들은 저희가 프롬 포트에 적는 것처럼 이미 검색을 해요 키보드 타이핑 검색하면 키보드 타이핑을 쭉 나서 제가 고르는 거거든요 그거랑 제네레이트 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으면 비디오 스탁 회사들이나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확률은 줄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스탁 포티지 시장 자체가 해외에서 많이 생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시아인 한국인의 포티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혹시 업계에서 가장 쓸법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 있으면 어디에 쓸 수 있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좀 쓸만하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는 제작하기 전에 일단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톤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가치라는 스태프들을 설득해야 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설득할 때도 필요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컨셉 트레일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컨셉 트레일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런 툴들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나 아니면 테스트 촬영을 하려고 촬영 감독님 아니면 테스트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그냥 프롬프트 몇 개를 써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가까워질 때까지 프롬프트를 쓰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닐 수 있겠죠 확 와닿기는 하겠네요 현재 상황의 소라에이어에는 2025년 말쯤 내년 말쯤 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2025년이 아니라 한 7년 8년이 되면 종국에는 영상 제작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텍스트로 뚝딱하면 딱딱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줄이면 영상 제작자 멸종합니까? 되게 제 안에 비관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뭘 먼저 들려드릴까요? 저는 비관적인 사람이니까 비관적인 것 같다고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나 출연자들의 그런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내 주인공은 이 사람이고 어떤 어떤 대본을 이렇게 쫙 쓸 거야 라고 하면 드라마가 될 수 있는 드라마가 쫙 나오는 그런 순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컷 바이 컷으로 씬 바이 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대본을 쫙 입력시키면 얘가 처음으로 한 시간짜리 분량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미세 조정을 하면 한 편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음성 인식을 통해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고 실제 배우의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그 배우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좀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탑 배우분들이 120년 뒤에도 탑 배우들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1년에 한 500편씩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그냥 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이미지만 팔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낙관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 AI 영화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AI가 우리의 영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창작의 툴로서 우리의 창작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좀 강하게 느낀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 작품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익스팬디드 차일드우드라는 제목이고요 어린 시절 사진이네요 말 그대로 익스팬디드 차일드우드죠 그렇네요 달리에서는 되게 이제 흔한 기술이 됐죠 주변을 채워주는 그거를 이렇게 창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제가 생각에 좀 짧았네요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요즘 영상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장비의 가격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접근할 수 있는 베리어가 낮아졌잖아요 비슷한 거 같아요 좀 돈이 많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 있는데 할 수 없던 창작자들이 이런 AI 툴의 도루묵을 받아서 실제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것만큼의 그런 현실감과 그런 박진감은 아니겠지만 나의 창작욕을 마음껏 불태울 수 있는 툴로서는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확실히 어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술의 영역도 있지만 진짜 감성의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직 영상 제작자를 모시고 이 소라 AI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영상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몇 년 전에 GPT-3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GPT-3가 나오고 GPT-3.5가 나오면서 동시에 GPT-3가 나왔고 그게 1년 반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지금 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나온 이 영상 생성 AI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를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미래의 바뀌는 대상이 이렇게 영상 제작자분 이런 필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한 마디 마무리를 하자면 물론 제가 GPT가 이렇게 현업자로 나와달라고 했을 때 좀 꺼려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자 하시는 분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들의 모든 생각을 대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기술들을 같이 배워나가다 보면 재밌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걸 맨 처음 봤을 때는 망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망했다는 느낌은 좀 덜 들지 않아요? 안 망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